라이트 잽에 이어서 지금 원투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욕에 비해서 경기가 잘 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형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세호 형, 더 해야 돼요. 세호 형, 더 해야 돼요. 좋습니다. 양욱 지금 날려보고 있는 세호 세호 형. 하지만 오른쪽 잽을 지금 벗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올 때 카우프 날리는 게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원속 재배윤. 강력한 포프 펀치. 역시 워딩 클래스는 다르죠. 조세호 선수.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의지를 불태우는 조세호. 하지만 겁먹은 두이시 주충주충. 약한 모습 보인군요. 조지마, 조지마, 조지마. 괜찮다니까? 조지마, 조지마, 조지마. 조지마, 조지마. 좋습니다. 양욱 지금 날려보고 있는 조세호. 아쉽게도 파케오에게 닿지 않은 짧은 후. 허공에 휘젓는 날스러운 펀치입니다. 파케오 선수에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보는데요. 파케오 뒤로 다 앉으면서 툭툭. 술래잡기 하듯이 쫓아가보지만 계속 얻어맞네요. 자, 지금 가보고 있어요. 얼굴을 커브를 못하거든요. 얼굴을 들어갔다. 형, 아까 주영자 밀어붙여, 밀어붙여요. 또 잽. 조세호 과감히 돌진해보지만 한 일도 맞추지 못합니다. 자, 달려듭니다. 하지마. 오늘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조세호. 지금 카메라가 날아왔어요. 공기장에 흔들릴 정도로 큰 아버지는 조세호.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끝까지는 나중 권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달려드는 조세호. 그렇지만 강력한 복부와 파카 제대로 꽂혔어요. 이거 정말 아프겠는데요. 조세호 선수가 다시 한 번 복부를 허용하면서 나와드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다운드는 조세호.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안면. 안면은 복부 여타. 지금 에프티빵. 밑창에 있어요, 밑창에 있어요. 아직은 감보로 씨 얼굴을 커브를 못하거든요. 복부 워터 컵까지 터집니다. 괴로워하는 조세호. 오늘 밤 난 많이 아파요 했니. 놀랐어, 놀랐어. 섭사이, 섭사이. 생각하면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